자취를 맞으라고! 바로바로 돌아서 합니다 갈게요 바로 가요 남자야 나라면 이럴 수 없어 두카베프는 앉을 수가 없어 이건 처음에 와 개벌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까워해 아까워요 아까워요 이게 맞은 끄고 받는 거라 부담이 있을 거라구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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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총실이 가더라 총실이 가더라 나도 내가 총실 가더라 뭐 출발합니다 네 아 아 박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not 이렇게 이러고요 아 그거 ğı 아 감사합니다.